오늘 응답받고 성취될 언역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네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소리질러입니다 이번 주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회복된 저희들은 생애 최고의 선물을 이미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생활이 되며 감사가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바로 감사할 줄 모르는 병이라고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현대인들이 불행한 이유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는 마귀의 세계만이 감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불신 현장 속에 있으면 감사가 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가치를 재발견하고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 감사가 재발견되는 한 주 우리 예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복음서의 소리질러입니다 마구복음 10장 47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열이고에 들어가셨습니다 열이고의 뜻은 향기 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소리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하였지만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바디메오는 거지이므로 겉옷이 자기 재산의 전 재산인 것입니다 전 재산인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갔습니다 더군다나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데 뛰어갔습니다 뛰어갔다는 말은 바로 목숨을 근 행동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전 재산인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감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을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욕신 치유뿐 아니라 구원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보게 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석유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이세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아멘 대제사장들과 석유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상한 일이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장사꾼들을 꾸짖으시고 사람들을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시며 병든 자를 치유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기 새끼를 타고 에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이세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지호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석유관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수익이 떨어지자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책잡아 예수님을 죽이는데 골몰을 했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 헤로 성전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AD 70년에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왔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6월절이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리질러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질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여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소리질렀습니다 동일한 내용인 누가복음 23장 21절에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빌라도가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어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더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박기를 소리질렀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밀랑가 살인으로 옥에 갇힌 바라바를 놓아주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정치적 야심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여 자살로 생을 마무리하고 지금도 사도신경에 그 치욕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 90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신 가상 칠원 중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 제의를 십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크게 소리질러 외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에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헐려 죽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또 붙잡고 날마다 현장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예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의 소리질러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물이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아멘 루소드라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에게서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하며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며 바울을 헤르메스라 하였습니다 제우스 신당에 제사장들이 소와 환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며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니 헛된 일을 벌이고 천지와 마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하시며 또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 루소드라에서 바울이 제자 디모델을 만났습니다 제자 디모델은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는 또 목회자로 기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거키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신들린 요정을 만났습니다 기신들린 요정을 바울팀을 계속 따라와 괴롭게 하니 바울이 바울팀을 계속 따라와 기신들린 요정이 이 사람들은 지거키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했습니다 바울팀을 제대로 알아본 기신들린 요정인 것입니다 여러 날을 괴롭게 하니 바울이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적시 나왔습니다 이 귀신들린 요정은 바울팀을 잘 알아보고 치유받을 줄을 믿고 소리를 잘 지른 것입니다 요정의 주인이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신라를 매를 쳐서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한밤중에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이 소리를 같은 감옥에 투옥된 제수들도 들었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림이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나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하니 아멘 간수가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 내가 어떻게 하여 구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감옥복말을 놓고 널 기도하는 말씀이지요 간수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항상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신들인 요정을 치유하였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텐데 믿음의 사람은 스케일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음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간수와 한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간수와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신라 같은 믿음을 본받아 감옥복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잔양을 크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입니다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해 아멘 바울이 대설론의가에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갔습니다 해당은 성교의 접촉점이며 황금어장이며 빈 곳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3주 동안 성경을 강론해 있는데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었으며 둘째는 그 해를 받고 죽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전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헬라인과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야손의 집에 침입하였으나 찾지 못하니 야손과 형제들을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무리와 업장들이 보수금을 받고 야손과 형제들을 사람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야손을 통하여 대설론의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항상 문제 뒤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리를 질러야 할까요? 바로 다이세 자손 예수여 예수 이름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유로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 자신이 참 많은 유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로를 받았으므로 유로받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유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유로하는 자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함을 외쳐야 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NK 전문교회의 탈북민들은 유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NK 우리 가족들이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며 우리 예원교회가 사랑이 넘친다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제 자신이 오히려 우리 NK 가족들로부터 유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또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크게 소리지르며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계약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예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